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말 아침 칼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강추위는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전락권, 제주도에는 눈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전라,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이어지던 강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고 낮 동안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로 인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눈도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전라 서부와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대 3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전라내륙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건조는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가 15에서 25%까지 떨어지며 매우 건조하겠으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내일까지 해안과 산지,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도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곡보새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곳곳에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후에는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최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당분간 기온이 낮아 이면도로 골목길 인도를 중심으로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